서적 조회하니까 여기로 뜨던데요. 너 그 친구가 왜 파랑세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? 내가 다 잘못했어요. 우리 지난날은 다 잊고 첫 소개부터 다시 합시다. 그거는 의료인이 좀 어린 친구야. 각별히 신경 좀 쓰자고. 누가 도로를 던졌고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니까. 그 애들이 내가 느끼는 기분을 알까요? 그 애들도 똑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